여기 인터넷 되나요? 여기 인터넷 되나요? 지금 와이파이 되나요? 여기 와이파이 되나요? 이메일 확인하려고요. 이메일 확인하려고요. 사진 다운받으려고요. 사진 다운받으려고요. 인터넷 책이므로 봐. 인터넷 연결하려고요. 인터넷 연결하려고요. 프린터 쓰려고요. 프린터 쓰려고요. 충전기 있나요? 충전기 있나요? 시간당 얼마예요? 시간당 얼마예요? 로그인 바로 롯드래요? 로그인 어떻게 해요? 로그인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컴퓨터가 이상해요. 컴퓨터가 이상해요.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돼요. 자리 옮겨도 돼요? 자리 옮겨도 돼요? 자리 옮겨도 돼요. 자리 옮겨도 돼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폰 아 등주 비가? 휴대폰 충전기 주세요. 휴대폰 충전기 주세요. 폰 가루야 말라? 휴대폰 빌릴 수 있어요? 휴대폰 빌릴 수 있어요? 폰 롯가 말래? 전화번호가 뭐예요? 제일 가까운 공중전화가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 공중전화가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 공중전화가 어디예요? 1분에 얼마예요? 1분에 얼마예요? 1분에 얼마예요? 통화 중이에요. 통화 중이에요. 통화 중이에요. 통화 중이에요. 폰 가짜 도와래?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연결 상태가 나빠요. 연결 상태가 나빠요. 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했다고 전화해 주세요.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 주세요. 메시지 남길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언제 전화하면 돼요?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알 수 있어요?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알 수 있어요? 편지 붙이려고요 소포 보내려고요 박스 살 수 있나요? 박스 살 수 있나요? 우표 사려고 하는데요 우표 사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편으로 해주세요 보통 우편으로 해주세요 빠른 우편으로 보낼 수 있나요? 빠른 우편으로 보낼 수 있나요? 미얀마에 항공편으로 보내주세요 미얀마에 항공편으로 보내주세요 미얀마에 항공편으로 보내주세요 미얀마에 항공편으로 보내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천 원이에요 천 원이에요 아카메라 무료예요 무료예요 가격을 적어주세요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달러 받으시나요? 달러 받으시나요? 달러 받으시나요?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 주세요 왜 내 편을 해주세요? 환불하고 싶어요 환불하고 싶어요 환불하고 싶어요 은행 문 언제 닫아요? 은행 문 언제 닫아요? 무슨 요일에 문 열어요? 무슨 요일에 문 열어요? 뱀뱀 마시 갈래? 은행 어디 있어요? 은행 어디 있어요? 뱀뱀 마시 갈래? 현금 인출기 어디 있어요? 현금 인출기 어디 있어요? 뱀뱀 마시 갈래? 뱀뱀 마시 갈래? 환전소 어디 있어요? 환전소 어디 있어요? 뱀뱀 마시 갈래? 뱀뱀 마시 갈래? 고마시 갈래? 수수료가 얼마예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뱀뱀 마시 갈래? 환율이 얼마예요? 환율이 얼마예요? 뱀뱀 마시 갈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이리엔 사가 변이래? 현금 인출기가 고장 났어요 현금 인출기가 고장 났어요 현금 인출기가 고장 났어요 깍깍 쳐 말라고? 카드가 안 나와요 카드가 안 나와요 체 mounting 잊어 봐 현금 인출할 수 있어요? 칭연러 Kickstarter 입금 확인 좀 해주세요 입금 확인 좀 해주세요 해외 송금할 수 있나요?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위가 배 마시떼래? 회의장 어디 있어요? 회의장 어디 있어요? 롯고 가이면에 두 야와라봐? 동료와 같이 왔어요. 동료와 같이 왔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왔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왔어요. 롯고 가이면에 두 야와라봐? 혼자예요. 혼자예요. 롯고 가이면에 두 야와라봐? 명함 좀 부탁드립니다. 명함 좀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보내주세요. 제 명함입니다. 제 명함입니다. 잘 됐어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식사하러 갈까요? 식사하러 갈까요? 술 마시러 갈까요? 술 마시러 갈까요? 저게 뭐예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여기 사진 찍어도 되나요? 언제 열어요? 여기 사진 찍어도 되나요? 언제 열어요? 언제 열어요? 언제 열어요? 언제 닫아요? 언제 열어요? 언제 열어요? 언제 열어요? 언제 열어요? 입장료 얼마예요? 입장료 얼마예요? 할인 있나요? 할인 있나요? 할인 있나요? 할인 있나요? 어떤 전시회예요? 어떤 전시회예요? 어떤 전시회예요? 나우 키 생합에 롤래? 다음 투어 언제예요? 다음 투어 언제예요? 데쿠지앤디아 받으라 숙박 포함인가요? 숙박 포함인가요? 숙박 포함인가요? 사다우여 받으라 음식 포함인가요? 음식 포함인가요? 음식 포함인가요? 가가요 받으라 교통비 포함인가요? 교통비 포함인가요? 교통비 포함인가요? 교통비 포함인가요? 그럼 야이루야 라 사진 찍어도 되나요? 사진 찍어도 되나요? 사진 찍어도 되나요? 현지 가이드가 있어요? 현지 가이드가 있어요? 교통비 포함인가요? 투어가 얼마나 걸려요? 투어가 얼마나 걸려요? 언제까지 돌아와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와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와야 돼요? 로보의 골로 또 하게 이래? 우리 팀을 놓쳤어요 우리 팀을 놓쳤어요 우리 팀을 놓쳤어요 호흡포인에 두드루 라게래 저 팀이랑 같이 왔어요 저 팀이랑 같이 왔어요 저 팀이랑 같이 왔어요 장애인 시설이 뭐가 있나요? 휠체어 출입구가 있나요? 휠체어 출입구가 있나요? 휠체어 출입구가 있나요? 입구가 얼마나 넓은가요? 입구가 얼마나 넓은가요? 리가 아바느구 시덜레 계단이 몇 개인가요? 계단이 몇 개인가요? 계단이 몇 개인가요? 계단이 몇 개인가요? 럴리가 시덜라 엘리베이터 있나요? 엘리베이터 있나요? 엘리베이터 있나요?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있나요?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있나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나요? 탈루야 매니아시라 앉을 수 있는 곳 있나요? 앉을 수 있는 곳 있나요? 앉을 수 있는 곳 있나요? 아니, 이나마 클리닉 에듀투어 루 가우면이 아시나 주위의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 있나요? 주위의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 있나요? 주위의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 있나요? 클리오는 루야 라 어린이 입장할 수 있나요? 어린이 입장할 수 있나요? 어린이 입장할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괜찮아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말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되나요? 민갈라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에 뵈요. 다음에 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잘 하루 보내세요. extern 날씨가 ťč여. 날씨가 ťč여. 날씨가 ťč여. 날씨가 ťč여. 니 마니라는. 여기서 사시나요? 여기서 사시나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여기 마음에 드세요? 여기 마음에 드세요? 여기 정말 좋아요 나쁘진 않네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아름답네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여기에 얼마 동안 계시나요? 여기에 얼마 동안 계시나요? 3일 동안 있을 거예요 3일 동안 있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있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있을 거예요 3일 화보 라게라라 여행하러 오셨나요? 여행하러 오셨나요? 이 나들이 고르보 라게래 가족을 만나러 왔어요 가족을 만나러 왔어요 가족을 만나러 왔어요 저는 친구랑 왔어요 저는 친구랑 왔어요 저는 친구랑 왔어요 미얀마에서 왔어요 미얀마에서 왔어요 미얀마에서 왔어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보기보다 젊으세요 보기보다 젊으세요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장사를 합니다 저는 장사를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미자가 발레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뭐예요? 미인가라상 비비라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나요? 아직 미혼입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자는 미화 이거예요? 전공이 뭐예요? 저는 결혼했어요 전 결혼했어요 나도 미실이란 자녀분이 있으세요? 자녀분이 있으세요? 자녀분이 있으세요? 세미냐 없이 말이에요 자녀분이 있으세요? 딸이 둘 있습니다. 딸이 둘 있습니다. 다미 데야 따뜻 역시 말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띠마에라네야라? 여기 인터넷 되나요? 띠마 와이파이 야라? 여기 와이파이 되나요? 이메일 샘으로 봐. 이메일 확인하려고요. 이메일 확인하려고요. 이메일 확인하려고요. 사진 다운받으려고요. 사진 다운받으려고요. 인터넷 책임을 로 봐. 인터넷 연결하려고요. 인터넷 연결하려고요. 프린터 쓰려고요. 프린터 쓰려고요. 아두인 조실라? 충전기 있나요? 충전기 있나요? 충전기 있나요? 시간당 얼마예요? 시간당 얼마예요? 로그인 어떻게 해요? 로그인 어떻게 해요? 로그인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이상해요. 컴퓨터가 이상해요. 컴퓨터가 이상해요.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돼요. 자리 옮겨도 돼요? 자리 옮겨도 돼요? 자리 옮겨도 돼요? 바로 로그인 도와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휴대폰 충전기 주세요. 휴대폰 충전기 주세요. 휴대폰 빌릴 수 있어요? 휴대폰 빌릴 수 있어요? 휴대폰 번호가 뭐예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아니소 미야동 휴대폰 앞에 말해? 제일 가까운 공중전화가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 공중전화가 어디예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일분에 얼마예요? 일분에 얼마예요? 풍변이로 마. 통화 중이에요. 통화 중이에요. 통화 중이에요.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연결 상태가 나빠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세요 메시지 남길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언제 전화하면 돼요?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알 수 있어요?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알 수 있어요? 편지 붙이려고요 편지 붙이려고요 소포 보내려고요 소포 보내려고요 박스 살 수 있나요? 박스 살 수 있나요? 우표 사려고 하는데요 우표 사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편으로 해주세요 보통 우편으로 해주세요 빠른 우편으로 보낼 수 있나요? 빠른 우편으로 보낼 수 있나요? 빠른 우편으로 보낼 수 있나요? 미얀마에 항공편으로 보내주세요 미얀마에 배편으로 보내주세요 미얀마에 배편으로 보내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천 원이에요 천 원이에요 무료예요 가격을 적어주세요 계산서가 잘못됐어요 신용카드 받으시나요? 달러 받으시나요? 거스름돈 주세요 영수증 주세요 환불하고 싶어요 은행 문 언제 열어요? 은행 문 언제 열어요? 은행 문 언제 닫아요? 은행 문 언제 닫아요? 무슨 요일에 문 열어요? 은행 어디 있어요? 은행 어디 있어요? 현금 인출기 어디 있어요? 현금 인출기 어디 있어요? 현금 인출하려고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환율이 얼마예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현금 인출기가 고장 났어요 현금 인출기가 고장 났어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카드가 안 나와요 카드가 안 나와요 현금 인출할 수 있어요? 현금 인출할 수 있어요? 입금 확인 좀 해주세요 입금 확인 좀 해주세요 해외 송금 할 수 있나요? 해외 송금 할 수 있나요?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회의장 어디 있어요? 회의장 어디 있어요? 동료와 같이 왔어요 동료와 같이 왔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왔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왔어요 혼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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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카드 철로우 비가? 명함 좀 부탁드립니다 명함 좀 부탁드립니다 제 명함입니다 제 명함입니다 제 명함입니다 가오 말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술 마시러 갈까요? 술 마시러 갈까요? 술 마시러 갈까요? 호화가 바래?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얼마나 오래 됐어요? 얼마나 오래 됐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여기 사진 찍어도 되나요? 언제 열어요? 언제 열어요? 배에 참 빌리 언제 닫아요? 언제 닫아요? 왠지가 발라올래? 입장료 얼마예요? 입장료 얼마예요? 쇼핑라 할인 있나요? 할인 있나요? 블루피아 월래? 어떤 전시회예요? 어떤 전시회예요? 어떤 전시회예요? 어떤 전시회예요? 다음 투어 언제예요? 다음 투어 언제예요? 데쿠즈야 니아 받으라? 숙박 포함인가요? 숙박 포함인가요? 숙박 포함인가요? 음식 포함인가요? 가가요 받으라? 교통비 포함인가요? 교통비 포함인가요? 교통비 포함인가요? 현지 가이드가 있어요? 투어가 얼마나 걸려요? 언제까지 돌아와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와야 돼요? 우리 팀을 놓쳤어요. 우리 팀을 놓쳤어요. 저 팀이랑 같이 왔어요. 장애인 시설이 뭐가 있나요? 장애인 시설이 뭐가 있나요? 휠체어 출입구가 있나요? 휠체어 출입구가 있나요? 입구가 얼마나 넓은가요? 휠체어 출입구가 얼마나 넓은가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나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나요? 휠체어 출입구가 있나요? 앉을 수 있는 곳 있나요? 앉을 수 있는 곳 있나요? 주위에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 있나요? 주위에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 있나요? 어린이 입장할 수 있나요? 어린이 입장할 수 있나요? 혹시 말해? 네 아니요 네 아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해 천만에요. 괜찮아요. 아나봐래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칸날리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말마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롤루야 말라 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민갈라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우차 뜨이메 다음에 뵈요. 다음에 뵈요. 강강원 얘기해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강강원 도와 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행 하세요. 즐거운 여행 하세요. 날씨가 좋지요? 날씨가 좋지요? 날씨가 좋지요? 날씨가 나쁜가요? 날씨가 나쁜가요? 날씨가 좋지요? 날씨가 좋지요? 여기서 사시나요? 여기서 사시나요? 여기서 사시나요? 왜 고도하랄 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날씨가 좋지요? 날씨가 좋지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디네야 오세요 당장이야라? 여기 마음에 드세요? 여기 마음에 드세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무수봐요?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네요. 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슬랄라이다. 아름답네요. 아름답네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3일 동안 있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있을 거예요. 여행하러 오셨나요? 가족을 만나러 왔어요. 가족을 만나러 왔어요. 저희는 가족들과 왔어요. 저는 친구랑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얀마에서 왔어요. 미얀마에서 왔어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보기보다 젊으세요. 보기보다 젊으세요.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장사를 합니다. 저는 장사를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뭐예요? 결혼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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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미혼입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뭐예요? 자녀분이 있으세요? 자녀분이 있으세요? 자녀분이 있으세요? 미니어시 바래요. 딸이 둘 있습니다. 딸이 둘 있습니다. 미니어시 바래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